중3 영어 동화기임 5가 백발 백종 문제 일단 실전 모의고사 이놈들 아직 틀린 문제 보낸 사람이 혜인님 밖에 없어서 2문제 5가 실전 모의고사 2문제인데 이것만 먼저 설명해서 올릴게 4번 같은 경우는 Do you know how this machine? 의주동이지 넌 아니 뭐를 의주동을 동사자리에 뭐가 들어가는가 이건데 이런건 교과서랑 전혀 상관없어 그냥 응용하는거야 우리가 아는 상식을 물어보는건데 그는 때때로 긴 시간을 논다 일한다 공부한다 뭐겠니 당연히 일한다 work work란 말이야 work 다음에 s가 들어가겠지 왜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works 그 다음 사람이 주어면 work는 일한다 아니면 공부한다야 근데 카피 머신 복사기가 일하는거는 작동하는거지 어떤 약이 일하는건 뭐야 약을 먹었는데 일을 해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work 기계가 주어면 당연히 작동하다고 약 같은게 약이나 어떤 법 법이나 방법 이런게 나오면 효과가 있다고 알았지 주어가 사람이면 일한다 아니면 공부한다 당연히 work 그 다음에 s 들어간거 그 다음 뭐라고 works s 뒤에 왜 붙어서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자 11번 갑니다 실전보의고사 11번 같은거는 아 이거 틀리면 큰일나 진짜 어 요거 중요 문법 얘기했잖아 내가 필기한거 보여줄까 너는 뭐 햄버거 만들어줄까 뭐 깨워줄까 이거 do you 여기까지 자동으로 나오라고 do you want me to 그렇지 do you want me to make a hamburger 햄버거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wake you up 이게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자 보여줄까니까 show 뭐냐 show my notes 해도 되고 몇 단어인지 안나왔으니까 그냥 내가 필기한거니까 당연히 나의 노트겠지 my notes 그렇지 이런식으로 단어 수가 안나왔지만 이거 자동 기본 어수는 이거 do you want me to 이거 무조건 해요 그렇지 뭐뭐 해줄까 이거 어떻게 한다고 do you want me to 내가 want가 일반 동사니까 a b b 자리에 투부정사 너는 원하니 a가 b 하는걸 내 노트를 넌 원하니 내가 보여주는걸 내 노트를 이거고 너에게 내 노트를 이거면 u가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 본문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u가 빠지면 내 노트 보여줄까 이거고 u가 들어가면 너한테 내 노트 보여줄까 이거고 그렇지 차 알겠지 교과서 이거 법문 확인해서 답지 확인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 자 이거 두 문제로 끝낼게 고생이다 또 있으면 얘기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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